제가 요즘 사람들 소위 애국한다는 사람들 만나면 왜 4.3 선거에 애국당이 양보하지 않았느냐 왜 후보를 끝까지 내가지고 자유한국당 당선될 걸 떨어지게 만드느냐 그 얘기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떨어져야 되는데 한 사람만 떨어져 가진 문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 아니 머리를 똑바로 쓰는 줄 알았는데 좀 돌아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솥이 구멍이 났는데 그걸 그냥 비닐으로 발라가지고 밥을 하면 밥이 되겠느냐 우리가 밥에 먹는 솥을 구멍을 낸 놈들이 지금 거 있는데 그 솥을 떼운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번에 적은 글을 읽더라도 큰 글을 이기려면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져야 하는데 앉아서 걱정이다 지금이요 반쪽이겠다고 난리를 지키고 있어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려요 짐이 다 흐르러지도록 만들어 놓고 도망갔느니 우리가 62명을 다 내보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양보하고 양보하고 줄여서 오적을 없애면 기꺼이 우리가 합당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도 이 사람들이 아직 우리 실력을 인정을 안 해 그 실력을 인정받는 길은 이번에 완전히 멀살을 당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더불어당이 미우니까 한 사람 살리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깨진 솥은 새 솥을 사든가 녹여서 새로 만들기 전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흐르러진 집을 도배한다고 해서 살 수 있어요 허물어진 집은 대수설을 하든가 허물고 새로 짓든가 고쳐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다 흐르러 놓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안 받아주고 합치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이 자꾸 얘기를 해요 절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진짜 매개의 국자들이 뭉쳐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을 과시해야 합니다 지금요 드루킹 재판에 김경수 구속을 하고 나니까 한 시간 만에 20만 명이 덤벼들어 그런데 우리 조은진 의원 명연설을 하는데 20만 구독자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우리 외국당 동지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고 논쟁하지 말고 시간 나면 이거 좀 퍼 날라야 돼요 조은진 대표 연설을 들으면 다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저도 좀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인데도 전직 국회의원 우판을 보고 조은진 우표 선전하니까 아 그 사람은 우리 우판을 갈라놓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그 연설문을 보내줬더니 읽고 나서는 아 100명부터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면 우리 조은진 대표 연설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 날라서 항상 100만 명 이상이 그 연설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여러분 입 아프게 설명 안 해도 다 우리를 옳은 일 한다고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